누구네 아빠하고 당신하고 비교를 하지 않도록 술 담배 끊고 일찍 일찍 저녁은 같이 먹어요 100점은 안 바래요 60점만 60점만 하세요 학생 같은 당신 모습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난 사는 게 재미없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옛날 내게 했던 그 말 하나 줄게 업어 줄게 맨날 맨날 장미꽃 안 사와도 괜찮아요 다정한 말 한마디면 난 그저 감동 눈물 나는 아직도 소녀랍니다 100점은 안 바래요 60점만 60점만 하세요 하수생 같은 당신 모습 얼굴 좀 보여주세요 разгон하게 될 것 같아요 Nic attack 사는 게 재미없어요 감동 눈물 나는 아직도 소녀랍니다 난 그저 감동 눈물 나는 평범한 여자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